오, 지나고 있나봐요. 6591번께서 놀러 오셨습니다. 태풍이 지나고 있는 군산입니다. 목욕 크레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중이세요? 설마? 크레인이 많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. 모두들 조심하세요. 크레인은 올라가 계시는 걸 알죠. 다 지날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. 6011번 여기 부산은 화창한 가을 날씨로 바뀌었어요.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큰아들이 걱정입니다. 아유, 그러니깐요. 가족 걱정이 되는 거죠. 지금 내 상황도 상황이지만. 8949번. 외손자 돌잔치 있어서 천안 가는 길인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차가 흔들흔들해요. 어, 조심하세요. 이럴 때는 좀 피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계신 곳의 상황은 어때요?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. 오늘 딱 들으면 좋은 노래, 마음을 좀 안전시켜주는 노래 청해주세요. 계속해서 1호 2, 2번 태풍 소식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이 생각납니다. 카 센터 일하는 친구, 근데 일이 없어서 고민이고. 첫 가지 벌초에 고민하는 친구, 비 오는 날 인테리어 하는 친구, 사우나 갔을 친구, 그리고 지금 퇴근하는 날. 어우, 지금 불어난지. 사랑과 우정 사이 신청합니다. 보내드릴게요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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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